12월 10일 일본 교토 남부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하루 뒤인 12월 11일에는 이번에는 교토 북부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 을 하였습니다. 이틀 연속 교토에 남과 북에서 지진이 발생을 한 것 입니다. 최근 관서지방에 지진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오사카와의 경계 에서 최근 지진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표고현과의 경계 부분 에서 연속 두 번의 지진이 교토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12월 11일 교토 북부의 규모 3.7 지진은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지난 17년 동안 가장 큰 지진입니다. 또한 표고현과의 경계 부근의 지진은 매우 드문 지진 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과거 교토에 드문 지진들이 발생한 후에는 큰 지진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러한 지진의 연관성을 살펴보면 100년 전 오가사와라 제도의 해저 화산이 폭발한 이후에 강진들이 듀슈 구마모토와 동북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했었으며 100년 뒤인 2021년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 제도 에서 500km의 신발 지진들이 자주 발생한 후에 8월 16일 오가사와라 제도 에서 코코토코 우카노바 해저 화산이 대폭발을 하였고 그 이후 듀슈 구마모토와 동북 지역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에도 오가사와라 제도 에서 신발 지진이 발생한 후에 구마모토 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 으며 최근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활단층 의 대부분은 오사카와 나고야 등지 에 몰려 있습니다. 그중 12월 10일과 11일에 발생한 교토 남부와 북부 의 지진들은 화절단층 지역 근처 에서 발생을 하였습니다. 교토에서 출발하여 밑쪽으로 쭉 올라간 단층선이 바로 화절단층입니다. 화절단층이 염려스러운 것은 지진 이 강할 경우에는 비와 호수의 물이 교토와 우사카를 타격할 위험이 높다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